십자가 사건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요 이건 사랑의 얘기요 보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우리가 받을 제호와 저주를 하나님의 친히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제 서서히 피가 다 빠지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독수리나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그만큼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에 굶주린 이 로마 군병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건도에 또 빌라도도 군중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서 그 갈고리 채찍 다섯 갈리에 끝에 뼈와 쇠조각을 달아놓고 그리고 알몸에 그냥 때려서 쭉쭉 잡아당이게 되면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이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의식을 잃을 정도 되면 다시 깨어서 깊이 베듯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한 200근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라에 올라가시다가 몇 번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 그랬을 거예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은 그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의 그 자손들을 성경에 보니까 훌륭한 종들이 나오고 믿음의 가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졌은 십자가도 주님 따르기만 하면 이런 은혜와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감당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 십자가는 제가 진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구장 입사는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남편 자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복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멸망 말자 구원을 자가 갈림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구원이 분리되고 의호와 율법이 분리되고 옛사랑과 새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양과 염소냐 알궁이냐 쭉정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모든 것 형벌이냐 상급이냐는 십자가가 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무시했었을 때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내 당할 고난이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인 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때 유태인 학생 집행에 있던 아돌프 아이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독일이 항복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살려고 저 남의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꼭꼭 숨었겠죠 자기는 600만 명을 학살한 죽음이 자기 살고 싶어서 남미 아마 산속에 깊은 계곡에 계곡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살고 싶어서 꼭꼭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은 끝까지 죽여서 겪고 거기서 체포해서 잡아왔어요 자 그 사람이 1960년도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아우시비츠의 사람 한 유태인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 아이는 많습니까? 아이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이 기절했어요 아니 그 수용소가 악몽이 재산하여서 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그렇게 학살 앞장선 사람이라면 그냥 뿔이 날 줄 알았고 굉장히 흉악치간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게 놀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영접하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갈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황병을 얻었네 주원 뉴턴 목사님이 지금 찬송 이분은 어떤 분인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다가 그냥 팔아먹는 악독한 상인이 하나의 은혜 받았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리고 제 용서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악독한 노예 상인 때문에 고민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용서받다 확신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그분이 82세에 임종환 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 번 놀랄 겁니다 첫째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로 당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노예 상했던 끔찍한 존 루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죄인에게 악독한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대신 권한을 당하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삼중 권한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손 양말에 못이 박혀서 대릉대에 매달린 그 고통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 가품의 고통을 참 물과 비를 다 쏟으시면서 참으셨어요 왜 이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저는 가만히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이 왜 죄성이 아직도 이렇게 붉고붉고 올라오고 생각이 날까 악한 마음이 들까 역시 나는 치유가야 마땅한 자 해답이 없어요 윤리도독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뿌린 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그 죄악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악의 고통을 감당해야 됐던 거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는 말씀하여 창조했지만 우리 영혼 구원회에서는 저는 하나님도 아들을 못 박혀 피 흘려야만 했던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지와는 필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통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그 아픔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까지 안고 참가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마취제였어요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모대에 박힌 그 고통 머리에 찔린 그 고통 아마 얼마나 그 고통 순간 저만 같아도 어떻게 좀 고통을 좀 줄여볼까 지금도 목회하면서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좀 없었고 좀 쉽게 좀 편안히 가는 길이 없을까라고 항상 생각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아버지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게 그만한 많은 고통을 견디고 당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질 마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의 고통을 알고 또 느끼고 우리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한 그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이 하나의 보호자에 계시면서 모든 게 했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말 없어요 그 많은 고통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는 그만큼 고통을 견디는 것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분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지나간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런데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오라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심한 조롱의 뜻이에요 그 피율이 아픔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욕설, 비방까지 합니다 희롱합니다, 모독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한 번 더 한 번 구원을 내려봐라 아, 저들이요 그 말씀 잘하고 있어요 성전을 헐고 예수님 자신의 목체를 헐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부서져야죠, 깨어져야죠 그래서 삶만에 짓여서 부활해서 부활에 오셔야 되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모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주님을 모여가고 있지 않아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광야에서 마귀가 떡 가지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또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했어요 자꾸 이건 뭐냐면 이 마귀가 사람의 공명심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자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간 뛰어내리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린다고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성리 역사 회귀해야 믿어진 것이 뛰어내렸다가 다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꼬임에 무조건 따라가면 마귀 하지 않도록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지상 세계관들이 남은 구원했을 때 막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로다 짐피하게 내려오면 믿겠노라 얼마나 악도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저들은 기분 좋아요 왜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금 예수님한테 넘기까 그게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땅에 좋아요 천국보다도 그 악도가 일을 행한 거예요 주님이 그 권한을 다 감당했는데 얼마나 수치 모욕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그 거둬 속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만민 앞에서 발가벗겨서 그 못 박혀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좌우편에 강도들을 놔뒀어요 그 무슨 메시지예요? 강도의 주인이다 너 강도 똑같다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은 다 또 도망가버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큰소리 쳤던 베드로 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소수 여자들만 울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볼 때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아들이 양손 양만 모시박해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창백한 얼굴로 거의 혼절 직전한 가운데서 그 주름 잡힌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신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수치심, 그 모욕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내로를 지어다 예수님이 열두 영 더 되는 천사하면 240만 군단의 천사를 끌어와서라도 한순간에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다 감당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은 그 피로만 해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육체적인 정의적인 모든 고난, 인내를 감당하지 못했단다면 우리가 구원 없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단 것은 뭐예요? 바로 육체적인 정의적인 마음의 고통도 주님 당한 그 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사신 주원에 놀러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 같은 자에게 부르셔서 그 특권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따르는 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보다 더 아프십니까?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내 육체를 쓰셔야만 돼요 이제는 주님이 내 육신을 쓰시지 않고는 내가 발로 가야 되고 입으로 전해야 복음이 전하는 거지 주님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꼭 빚고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을 쓰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따른 그 길을 걷지 않고 얼마나 편이라고 아니라고 육체의 향나 쾌락에 젖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꽉 눌려갖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 아홉시, 여섯시간 달림이 가면서 마지막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뭐냐면 그때는 아버지라는 말은 못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죄인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딴 때는 아버지라 해야 되죠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은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햇빛이 물색해서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해버렸어요 그 순간 볼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사 전에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죄인 입장에서 완전히 외면해버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영적 고통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분리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지옥의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옥까지 안고 천국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피해 용서받은 죄인이 은혜 받은 자가 뭘 은사능력이 왔다 하다 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거져주신 선물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덧내기 좋아하고 자기가 능력인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거져 지옥 갈 사람 살려줘갖고 새 생명 얻은 자가 왜 우리는 큰소리치기를 원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입김이 안 들어간다고 내 말 안 따른다고 얼마나 그분이 왕이신 분도 낙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기는 자리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여고 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십자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 용서됐는데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나도 그 시간 이미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오빠가 죽었나니 해야 내 안에 그리구 사신 부활의 능력은 좋아하는데요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실제 내 생각이나 마음 자세에 실제 내 삶 자체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0별에 말하기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우리가 완전히 단번에 죄에 죽었어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 계심이니 여하여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죽었어요 죄가 왕론을 못합니다 그리스 예수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간유아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나부터 육성죄성이 또 꿈틀거리고 혈기가 푹푹 올라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또 안 죽었지 이유가 뭐야? 왜 그럴까? 안 죽었구만 죽었어! 죽었어! 계속 죽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푸른 나무가 있는데 톱으로 가지를 잘랐어요 그 가지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죠 잘라졌으니까 근데 입사귀는 파래요 지금도 금방 자른 것은 파래 이게 시간이 가면 말라질 건데 바로 그것이구나 나는 못 받게 이미 죽었다는 게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는 너 안 죽었다? 너 혈기 냈지? 너 죄 지었어? 어쩔 수 없어? 너 내 종이야? 막 그래 아니요 나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미 그래서 계속 죽었다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 이 나라 죽었어 라고 계속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보혈로 나는 용서 받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또 해결되니까 그래서 보혈로 고백하면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기 때문에 생명줄로 연결되고 사망주는 끌어졌다 오늘 그걸 고백할 때 마귀는 맥을 못 쓰고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삶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는 뭐요? 십자가라는 것은 대신 희생했다 우리가 대신 십자가 졌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생 헌신했다 희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양보고 져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유익에서 살아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서 죽어서 새 생명 얻은 자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 사형성고 받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주님 것이니까 주님 마음도 쓰시지 없어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양보고 소원해 봐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 소원해 보고 예수님 양보고 예수님 것이니까 내가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겁니까 내 책이 내 겁니까 어차피 주님 것인데 주님 쓰시라고 쓰시지 없어서 그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 삶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인간이 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진짜 만났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최대의 지도자 깐디가 영국 유학을 갔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유색인종이라고 차별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를 참 좋아했고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다고 그분은 교회에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10억 인도인국에 제일 존경한 사람이 깐디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인도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그분이 인도 성교사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세요 우리가 사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의 효과를 감당하고 다 기대를 겁니다 내가 흔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 딸은 그 길이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케피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많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죠 자, 야곱이 요셉을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곡식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내가 아들 이름을 잃으라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이제 요셉은 자기 친동생 다른 형들의 배달한 형이기 때문에 정이 없어요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베냐민을 묶어놓고 싶어서 술술을 썼어요 그래서 베냐민 곡식당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딱 넣어놨어요 자, 여봐라 너희들이 어찌 손으로 악을 갚느냐 내 은잔에 도덕질을 갚느냐 전부 조사해서 베냐민 자료에서 문장이 나와서 이제 베냐민이 종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베냐민 때문에 큰일 났고 베냐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베냐민이 꼭 종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여기서 누가 나섭니까? 누가? 유다가 나서요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데 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힘 머리가 음부로 들어가는 죽음과 연결됐다고 이 베냐민이 안 될 거면 아버지 죽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는가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되겠다고 딱 그래요 종되겠다고 내가 당신 종으로 여기가 묶여있으니까 베냐민만 제발 나주라고 유다가 사정을 빌고 사정을 역시 유다는 예수굴소, 족보, 생명지파 십자가를 유다가 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근데 어떤 사건이 납니까 거기에서 이 요셉이 가만히 봅니다 17살 때 나를 구덩에 쳐놓고 벗기고 때리고 팔아먹은 그 형들 지금 가슴에 응어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베냐민 동생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옛날에는 나 죽인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동생이 베냐민을 감고 들잖아요 싸들고 베냐민 살리려고 베냐민 살린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에 요셉이 마음이 다 누구러져요 응어리가 풀려요 뭐 때문에? 유다가 내가 대신 종되겠다고 내가 대신 짜가 지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말에 그 말에 요셉이 응어리가 다 풀러지면서 으응 방성되고 울면서 팍 울기 시작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땡 끝 시험 끝 십자가 한순간 모든 문제가 딱 풀려버렸어요 큰일 났거든요 베냐민 때문에 큰일 났고 다 죽게 생겼고 종되는데 한마디에 거기서 내가 종되겠다는 유다 말에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그 말에 요셉이 응어리가 다 풀러지 응어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울기 시작하니까요 으아이 목만큼 멍 그 다음에요 잔치자리 가버려요 그 흉년 시절에 고기를 먹이고 한순간에 땡 풀려버렸어요 오늘 지금 문제가 복잡한 거요 한순간 해결이 여기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한마디 주세요 남자답게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내가 호강시켜줄 수 있으면 미안하다고 시키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한마디에 뭐요 여자들 다 마음이 누그러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삶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말 잘못했다고 내가 아홉 자른 경우가 많고 하나 잘못했지만 우리는 9대 1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 잘못한 내 모습이 지혜롭지 못했던 한마디만 좀 하면 사람들은 다 누그러지고 풀어져요 강하게 되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눈물 앞에 다 녹아지잖아요 십자가 지세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대신 희생한 것도 한마디에 문제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따르는 건 미련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것만이 사단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